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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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앨범 전곡이 태용씨가 다 작업하신 곡이라고 하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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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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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sa 안녕 제가 3 아이들이 있었는데 3 아이들? 3 아이들? 와! 최근에, 내 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름다워 오늘 제가 쓸 시즈닝은 레몬, 미트, 핑크, 소금, 후추 진짜 완벽한 스테이크가 될 것이다 이 만큼이나 썼어요 자 이제 올리브오일에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때 바로 스테이크를 올려주면 소리가 한쪽 면이 익는 동안 저는 제가 퍼프리카를 구워서 먹어보고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봤는데요 생으로 먹는 게 제일 나아요 장추질입니다 와우, 와우, that's what I'm talking about 이쯤에서 온도를 낮춰줄게요 한 육까지 좀 낮출게요 넣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겉면이 계속 바로 약간 드라이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스푼을 사용해서 계속 촉촉하게 고기를 굽고 난 다음에 기름 앤 버터를 이 A1 소스와 섞으면은 기가 와크입니다 자 여기에 바베큐 소스 우리 아가의 배를 채워줄 시간 통마늘 고추도 좀 넣어주고 밥 바다리 근데 고추도 남은 건 없고 고추도 남은 건 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그림을 오신다 드리기 시작했는데 재미있고 슬프도 흘러와서... 하늘 같지 않아요? 이 하늘 위로 풍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. 더하면 안 될 것 같아. 괜찮은데? 이 하늘 위로 풍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. 먼저 구입할까요? 간단한 질문. 생각해. 사실 어려운 질문.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아, 오케이. 새로운 월 드롭. I like passion. 신발을 다 좀 이렇게 가지런하게 보관하는 타입입니다. 이 하늘 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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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사랑하는구나.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. 다른 팬분께서 그랬어. 나는 그게.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은. 나와 우리 팬들이랑. 뭔가.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. 유대 관계라는 것도 생긴 것 같고. 서로를 esquiv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. 공감대도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.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서.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진짜 금손이신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, 우리 팬분들 금손이야 최근에 방을 막 꾸미는데 옛날에 우리 팬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사인회 같은데 팬분들이 이렇게 선물해 준 액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를 이미지화 시켜서 캐릭터처럼 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식을 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잘 그리시고 인생은 힘들어 인생 힘든데 아니 힘들지 않아요 힘든 거는 순간일 뿐이야 그리고 힘든 거는 언제나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 힘듦을 계속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거야 항상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힘든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상황 탓을 해도 돼 내 탓만 하지마 해냄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냄게 될 수 있어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